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소바 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소바의 원가를 알려면 좋은 메밀 가루는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소바체험 교실 키리안에서는 가장 비싼 메밀을 사용했습니다. 농부님들을 통해 애누리 흥정 없이 바로 구입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보내달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식재료 구입비를 아끼면 식당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수 있지만 셰프가 표현하려는 음식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밀 가루의 가격도 알아보고 원재료를 가공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넣어보겠습니다. 가령 수타소바 1인분을 만드는 메밀 가루가 2.500원에서 3.0원 사이라고 하면 공장 제품은 1.000에서 2.0원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밀 가루의 가격만으로 말이죠. 또 누군가 제게 수타소바를 1시간 안에 20인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2024년 최저임금 9.860을 10.0원으로 적용해서 1인분에 500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에 품질 좋은 메밀 가루 1인분에 가격 3.0원에 인건비 500원을 더해 3.500원의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가게에서 재분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맷돌로 갈게 되면 시간당 10에서 13인분의 가루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수제로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 원재료를 가공하고 그것을 국수 모양으로 만드는 수타소바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까요? 그만큼 원가 계산이 힘들 수도 있다는 말 같기도 합니다. 매입과 인건비만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제 수타소바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은 식재료 원가 비율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판매가의 35%를 넘으면 적자라느니 하면서 말이죠. 경고등이 켜진 식당에서는 인건비며 재료비를 줄이려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원가 비율과 상관없이 식당을 위험한 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 원가 절감은 식당에서 가장 쉽게 손댈 수 있는 자충수인데요. 손님들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어느 것 하나 쉽게 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선은 매출을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맛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잘 먹었다. 또는 맛있게 먹었다.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어찌 되었든. 식당은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식재료 원가 비율 35%는 숫자일 뿐입니다. 수타소바 또는 다른 식당에서 손님의 재방문이 뜸하다면. 지금 당장 메뉴의 원가를 따져보고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라면 다시 방문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묻고 계속 되물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